달콤한총각 오늘은 뭐해? 안녕하세요 달콤한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자 이쁘다육에 균일가루 오늘도 준비를 했어요 자 요쪽에 요렇게 보이시는 요아이들 요렇게 자 포트는 12cm 구요 요기 있는것들 전부 다 5,000원입니다 5,000원 자 그리고 요쪽에 한줄 만원 여기는 좀 섞여 있어요 자 여기는 분리를 못해서 뭐 5,000원 만원 15,000원 자 요런식으로 쭉 갈거에요 요렇게 돼있고 요기까지가 이제 15cm 요거는 15cm에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15cm 요기서부터 요기까지는 12cm에요 자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요기 있는 요아이들 자 요렇게 보시면 돼 요기 있는 요아이들하고 자 그리고 여기 엘도라도는 뿌리가 없어요 자 요거는 뿌리가 없어요 자 요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드릴거에요 엘도라도 자 그리고 샹젤이제가 이렇게 두 포트가 있죠 샹젤이제 자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자 이거는 여름에 더 두드러지게 이쁜 아이예요 자 지금은 빗감이 요렇구요 자 여름 되면 여러분들 골드 골드 빗감으로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름에 훨씬 더 이쁜 아이 샹젤이제 요거 요아이는 프란체스카 금이에요 자 프란체스카 금 쌍두로 하나 준비를 했고 요거 정말 귀한 아이예요 요거 자 몬따니아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보니 계열이 아니고 요런 타입이 아니고 요 타입 요게 몬따니아 자 그러니까 몬따니아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것도 준비되어 있고 뭐 5천원짜리도 요렇게 보시면 이름표가 거의 있을거에요 자 이름표가 거의 있으니까 자 최대한 챙겨서 보내드릴거고 뭐 요런거 빗나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만원에 드릴거에요 자 요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 자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요거는 피오나 묵둥이 요거는 한 5살 정도 됐어요 자 요렇게 되어있고 이쪽으로 요렇게 오시면 요런것들 전부다 다 저렴하게 드릴거에요 그리고 손톱이 조금 상처 있는 것들 뭐 5천원 만원 자 요런식으로 갈거니까 자 사이즈가 커서 또 저렴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여기도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고 자 다육이들은 잘 키워놓은 아이들이에요 살도 잘 올려놓고 물도 잘 올려놨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샤론스톱 요런것들은 지금 스페인마리아 자 이거 옛날종자라서 얼굴이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요런것들도 지금 얼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로즈스텔라 요런것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름은 따로 말씀을 안드려도 지금 이름표가 다 꽂혀 이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번에는 이름표 있는것들은 그냥 다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라인업 골드킹 하이브리드 요거 골드킹 말이야 자 그리고 박그림 자 요거는 오페라 요런것들 요거는 저번에 팔고 남았던 요아이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 뭐 캘리포니아도 있고 자 요런것들 전부 다 자 그리고 여기있는거는 지금 요거 토카타 연등 자 요거는 랩소디 자 요런것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자연군생이에요 자연군생 자 요것도 지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저렴하게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지금 뭐 분해 심어져 있는것들은 방문하시면 분채 그냥 드릴거구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균일가로 다 맞춰 드릴거고 어느정도 좀 비싼 아가들은 조금 몇가지만 빼놓고 여기 요렇게 몇가지 요쪽하고 저 처음 시작부분에 있는 아이들 빼놓고는 요기 있는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균일가로 갈거에요 균일가로 균일가로 할거니까 요런 하비들 하비비 자 요렇게 창타입 말고 일반타입이 자 그리고 이거는 프리샴페인 자 그리고 썸라인 자 요런것들 지금 뭐 균일가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안좋은것들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도감 자 도감 그리고 한스도 뭐 이쁜한스 자 뭐 호주핑크 자 요런것들 그리고 콜리도 오렌지 오렌지빛감에 콜리 카토봤어 자 요렇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뭐 요런것들은 소관지 섬리엄 일렉트라 헬리오스 자 요것도 헬리오스 네 요렇게 보세요 자 요거 창타입의 헬리오스랑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인데 오늘 균일가에요 자 그리고 뭐 요런것들 자 홍시 자 요런거 하고 뭐 아도니스도 일반타입으로 이렇게 기본타입이에요 기본타입 자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기 몬타니아 프란체스카 자 그리고 샹제리제 샹제리제가 가격이 제일 비싸요 자 요거는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자 요거는 10만원이 넘습니다 자 포트는 15cm 자 그리고 몬타니아는 이거는 특정 특정 분만 가지고 계세요 딱 한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달총이도 받아온거에요 자 그리고 요거 프란체스카 금도 자 요거는 그분 종자에요 그리고 샹제리제 엘도라도 요런거 다 그분한테 해서 받아온거에요 요 엘도라도도 골드라인이에요 골드계에요 자 엘도라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뭐 붉은색이나 이런거 보셨을건데 이런 골드라인은 못보셨을거에요 자 요렇게 자 샹제리제 자 라인을 보시면 돼요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빛감 자 요거 요거는 지금 샹제리제는 뿌리가 있고 얘는 지금 뿌리 내리려고 지금 요거 고정을 시켜놓은거에요 자 요거는 아직 뿌리가 없어요 자 그래도 원하시면 드리기는 할건데 일단 요거는 뿌리가 없고 샹제리제는 뿌리활착이 다 되어있어요 자 이거 손톱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빛감은 골드빛감으로 자 요거 자 오늘 히든카드 히든카드 자 그리고 원슈 자 원슈 하나 준비가 되어있고 요거는 만델라에요 만델라 자 그리고 젠콜라 자 요런것들 자 그리고 후크 후크마리아 그리고 요트기어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귀등일도 많이 있고 요거는 골드라인에 자 요거 교배종인데 요거를 지금 자연군생 자 요거는 자연자구에요 자연자구 요거는 이분은 요기 요분은 자연자구 말고는 이게 윗뚱 윗뚱을 목을 친다 그러죠 예 윗뚱 적심도 안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뿌리만 뿌리커팅만 해가지고 새 뿌리 받는거 말고는 절대 100% 자연자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파리 이제 이렇게 적심하면서 예 입장이 따로 나오거나 하면은 그거를 예 따로 안 키우세요 그냥 무조건 다 폐기하시고 자연자구만 번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렇게 자 오늘 균일가로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선주문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가격이 원체 저렴하기 때문에 균일가 상품은 더이상 할인이 안될거에요 자 요거는 선주문 하셔도 할인이 더 안되니까 요 보시고 자 빠르게 주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구요 자 실방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저녁 7시 30분 요기 있는 아이들 자 균일가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거구요 나머지 추가되는 것들은 따로 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